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다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어버 키워오신 어부바의 달인 유모 김병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10년 동안 어버 키워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아니죠. 나 옛날부터 어버 키웠는데. 아니 그럼 언제부터 어버 키우신 겁니까? 얘 그 돌 때부터. 돌 때부터요? 네. 돌 잡을 때 얘가 날 잡았어. 아 선생님을 잡았다고요? 네. 그때부터 내가 계속 어버 키웠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한 번 내놓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? 알겠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? 아 운동 같은 거 다 하죠.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? 그런 거 하죠.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? 이런 거 아침마다 하는데. 이런 걸요? 네. 이런 거 아침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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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 근데 뭐 한 3개밖에 못 하시네요? 아니 많이 안 하지. 아 그렇습니까? 네. 너는 뭐 줄넘기 하나라도 할 수는 있냐? 뭐라고요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잠자기. 자는 거 어떻게 합니까? 아 자는 건 또 똑같이 자지 뭐. 잘 수가 있다고 이렇고요? 나도 사람인데 자지. 아니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잡니까? 나 엎드려서. 어. 절대 땅에 안 닿아야 하는 거. 오. 이야. 아 이러고 주무신다고요? 네. 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? 그러면. 일어날 때는. 네. 그럼 손 좀. 손 좀. 어. 아 안 떨어졌어. 안 떨어졌어. 네. 네. 잡아봐. 잡아봐. 오. 아 예. 예. 오. 네. 오. 네. 오. 요건 이렇게 타시고 용변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? 아 용변은 둘이 같이 봐. 큰 거 어때요? 큰 거. 큰 거. 대변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? 대변. 큰 거는 뭐 이렇게. 네. 같이 본다고요? 이렇게. 앉아가지고 이렇게. 같이. 뭘 억울해요. 다 그러면서. 소변은 어떻게 봅니까? 소변은. 네. 나도 소변은 내가 도와주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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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특별히 하는군요. 네. 예. 아 이거 뭐. 아 이거 어떻게 다시 되게 어핍입니까? 떨려실 것 같은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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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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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단하시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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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켜주지. 시켜준다고요? 네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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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. 오. 오. 이렇게 시켜주니까. 오. 이렇게 시켜주니까. 아. 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예. 오. 다 맛있어. 나 맛있어. 다unde. 어. 위험한. 어. 다 맛있어. 야. 다 맛있어. 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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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예. 벗겨. 예. 지금 소면보는거 아니죠? 소면보는거 아니지 팔아있어 팔아있어 아유 네 오 야 이야 대단하시네 박수치고 그래 생활인데 요렇게 씻는군요 옷도 갈아입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? 옷이요? 그렇죠 내가 갈아입해 주제 아니 옷이 어떻게 갈아입힌다는 걸? 이렇게 해줘 えば 떨어질거 같은데 발등 밟아 발등 네 너 아까 세웠는데 그러냐 세웠는데 에이 아 그 아직 좀 남아서 페이 메시주세요 낭빼